올해부터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강원도 배정 금액이 2,46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통보한 도내 12개 인구 감소 지역과 4개 관심 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2개년 배분 금액은 강원도 광역계정 603억 원, 시군 기초계정 1,862억 원 등 모두 2,46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전국 총 배분 금액의 14.2%를 차지해 시군별 평균 배분액 대비 40억 원가량 더 많은 금액을 확보했다고 설명하고 확정된 금액에 따라 투자계획서를 조정 변경해 오는 22일까지 행안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정부출연금 1조 원을 광역지자체 25%, 기초지자체 75% 지원합니다. 주의위원회